XSFM입니다. I, D, W, K 당직자들은 알른 중인 제주도의 이야기입니다.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제주특별자치도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더불어 유피디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새로운 것도 없고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 퓨처 농축산인입니다. 네. 퓨처 농축산인이고 계약은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총선보다 더 늦게 계약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게 외국 팟캐스트들을 듣는단 말이에요. 자려고. 하는 말이 다 똑같습니다. 잘 버텨내자. 이겨내자. 그리고 진행하는 사람들끼리 자꾸 물어봐요. 그쪽은 잘 있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이면 안 되니까 다 집에서 녹음하는 거예요. 집에서 방송. 생방송도 집에서 해요. 라디오를. 우리는 상황이 꽤 나은 편입니다. 여기 있는 4명 빼고요. 민생 덕진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벌써 제주에서만 2명의 후보가 드랍했네요. 오늘 가장 바쁜 건 무소속 에디터예요? 중요한 건 드랍 타이밍이죠. 항상 조사가 끝나면 사퇴 소식이 들리고. 정말 열받아버려. 나도. 제가 요즘 비사유로 막 가고 있는 게 방송하기 전전 날쯤 해서 사퇴를 하고 공천이 끝나고 계속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랑 덕진인이 교통정리를 다시 했잖아요. 그것도 다 제가 조사가 끝나고. 아 진짜요? 네. 천천히 가서. 죄송합니다. 천천히 가서 보죠. 오버뷰. 제주 특별자치도 오버뷰. 제주 지역구 변화 없습니다. 물론 현재는 공천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예비 후보 통계를 한 번만 보고 가시죠. 지역구 3곳에 민주당 3, 통합당 9, 민생당 2, 정의당, 민중당, 공화당, 국민세정당, 한나라당 1명씩의 후보가 나왔고 그 중에는 이제 드랍한 후보들도 있고요. 국가혁명배당금당 7명 무소속이 5명입니다. 등록 예비 후보 중에 40%가 국가혁명배당금당 소속이라는 말씀을 오버뷰 시간에 드렸을 겁니다. 이것은 전국 공이 비슷합니다. 지자체별로 떼어보았을 때 이번 총선에서 국가혁명배당금당보다 많은 수의 예비 후보를 낸 경우는 미래통합당의 제주도당이 유일합니다. 이는 통합당으로 출마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인들이 많이 지원했다기보다는 지난 수십 년간 정당 정치를 무시하고 해먹던 궤당 세력의 후예가 여당이 받아주지 않자 이곳으로 몰렸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이 원희룡 지사를 제주도에 보내면서 시작했던 제주 지역정치의 변화가 이번 총선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중인 것이죠. 물론 가장 큰 변화는 정치권의 노력에 호응해줄 수 있는 유권자일 텐데요. 제주와 서귀포 공이 엄청나게 늘어난 육지 이주민들의 표심이 정당들이 시도한 변화에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도의회 의원 몇 명이나 있다고 공석이 3개 나눴습니다. 서귀포 동홍동, 서귀포 대천 중문 예래동, 서귀포 대정읍에서 자리가 비었고 민주당 전 지역 통합당 1명의 후보를 냈지만 무투표 당선은 어림없습니다. 무소속이 4명 나왔거든요. 광고! 제주도가 지금 관광 특수래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해외를 못 가게 되니까 그런데 그게 또 제주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이 관광객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글쎄요. 저희들이 지금 조금 일찍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4월이 넘어가면 그런 말을 하기가 어림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게 문제라는 외신이 많이 들어와요. 집에 갇혀있다 보니 심심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풀렸다. 지금 한국도 그러고 있죠. 그래서 지금 봄나들이 객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해외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로 많이 가는 거죠. 지금 뭐 저 뭐냐 서울 시내도 그래요. 관광객이 많을 것이에요. 여튼. 이럴 때일수록 음료는 건강한 것으로 온도유. 이럴 때일수록 노트북은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한국 레노버. 이럴 때일수록 실내 공기를 상쾌하게 에어비타 더스트제로에서 도와주고 있는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잠시 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정보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제조일은 원래 벽 밑에 도장으로 찍혀있는 거야. 공산품이 그렇지. 한가운데 패키지에 잘 보이게 써놓으면 안 되는 거야? 어? 좋긴 한데 포장비 쓰다 망하지 않을까? 제조일자가 잘 보여요. 두유는 원래 이만. 온도유 펴서 접어서 눕혀서 뒤집어서 태블릿처럼 때로는 메모장처럼 세상에 없던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요가 시리즈 실천하는 당신을 위한 노트북입니다. 레노버. For those who do. 바야흐로 4월의 봄을 앞두고 있는 이 계절. 껍질까지 갈아 콩에 모든 걸 담아낸 온두유를 즐기시길 권합니다. 백태와 서리태를 3대 1의 비율로 섞고 끓여 만든 태안자연과 효소처리 스테비아를 넣어 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무심코 집어드는 두유의 성분과 온두유를 비교해 보십시오. 다른 종류예요? 네. 효소처리 스텝이야? 이거 발음이 어려운데 이걸 성공하다니. 발음한다고 두유가 만들어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방송하는 자의 태도란. 건강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은 편이라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먹어봐야 하니까 누구든 한 번쯤은 사드시길 권합니다. 재구매는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두유는 담백한 맛, 순한 단맛, 두 가지 맛으로 이루어져 있고 두유보다 다소 식감을 낼 수 있게 거칠게 갈아낸 콩물도 있습니다. 네. 거친 이런 거구나. 꽤 거칠어요. 공국수를 집에서 가장 그럴듯하게 즐기는 방법으로 권해드립니다. 아, 그런 스타일이군요. 이렇게 딱 면 들었을 때 콩 입자들 이렇게 보이는 스타일.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식감이 달라요. 아, 그래요? 네. 데이터 센트럴 노동자가 불쌍하다면 XX 뭘로 방문하십시오. 자꾸 후회한다고 하지 말고. 그렇죠? 후원은 무슨 회사에 후원하면 오히려 회계법상 안 됩니다. 맞아요. 콩국수 계절이네요. 전에 강제로 후원하시려고 한 경우가 지난 5년 사이에 두 분이 계셨어요. 엄청 골치 아픈 거예요. 세금 항목을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회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네. 잘하면 사업 등록도 새로 해야 돼요. 불가능하다. 액세스몰을 들러주시고요. 제주시부터 갑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갑. 제주도시 괸당의 최강자 중 한 사람이었던 5선의 현경대 의원과는 고교 선후배에다가 현 전 의원 보좌관이기도 했던 강창일 의원은 선대이자 지역맹주를 쓰러뜨리고 이곳에서 4선을 했습니다. 그런 강창일 의원이 새 괸당 원탑이 되는 것을 거부라도 하듯이 정권 재창출에 몸을 던지겠다는 간단한 성명을 남기고 1월에 일찌감치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부러지면 붙지 않습니다. 늙으면 몸 던지지 맙시다. 현역이 빠진 제주 갑은 와글바글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민주당이 통합되었을 때인 2009년에 탈당을 했습니다. 2006년부터 제주지사 자리를 몇 번 노렸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을 맞아 11년 만에 민주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적으로는 아주 오랜만이고 12년에도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 들어간 흔적은 보이네요. 전략공천입니다. 제주도에서 전략공천이란 정말로 위험한 선택이지만 박근혜 정부의 원희룡 카드 성공을 보고 뽐뽀았는지 민주당도 이런 선택을 했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자연스러운 섭리에 따라 탈당 무소속은 나왔습니다. 이건 이따가 에디터가 하고요. 원희룡 도지사 취임 초기에 송 후보에게 이런저런 자문을 구했다며 원희룡 개파다라는 공격이 있는데 두 사람은 고종사촌, 먼 친척이며 제주일고 선후배입니다. 하지만 요 몇 년 사이에 서로를 향해서 버르장머리 없다. 문 대통령 비선실세라도 되냐. 너야말로 대통령 신복이다. 너야말로 대통령 진위 해석한답시고 끼어드는 사람이다. 너야말로 후략, 너야말로 후략. 말베틀을 진하게 붙은 역사가 있어서 해명이 될 것 같고요. 고종사촌이면 그렇게 먼 친척 아닌데. 이게 또 제주도의 특징이기도 해요. 괸당이라는 특징을 알아야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사돈의 팔촌인 거예요. 그 동네는 고향 부시하면 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제가 지금 이번에 처음 말씀드렸는데 상당수의 후보들이 예비후보쯤 선에서는 너는 누구 친척이잖아로 싸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고종사촌의 경우에는 이제 아빠가 외가 쪽에 돈을 빌렸으면 안 친하고요. 돈을 안 빌렸으면 친하죠. 하긴 나도 우리 조카들 본지가 지금 언젠지. 오빠 미안. 원희룡 지사와 송재호 후보 간의 돈군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보다 훨씬 아픈 공격은 송재호 후보의 부친이 4.3 당시에 우익활동을 했던 대동청년단의 표선면 총책이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가장 힘들겠네요. 근데. 어려운 부분이네요. 부정 없이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꽤 유명하고 하마평도 늘 나는 인물치고 정치적 발언대에 선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뚜껑을 연 지 얼마나 됐다고 아 불쌍 지난 19일 JIBS 주최 예비후보 TV토론회에서 정의당 고병수 후보와의 이야기를 받아치는 발언을 하다가 평화와 인권이 밥 먹여주냐고 일단 묻는 겁니다. 라는 멘트로 바가지가 깨져버립니다. 일단 바로 해명에 앞서 4가부터 크게 했습니다. 문제 발언 나온 미디어들 중에 날카로운 질문이 나온 케이스들이 있으니 직접 확인해 주십시오. 제주 KBS 뉴스 송재호 예비후보 대담 제주 CBS 시사 매거진 제주 송재호 예비후보 인터뷰 후보는 좀 절었는데 기자나 작가나 피디들이 시원시원하게 질문을 잘 넣었습니다. 통합당 후보 보실까요? 미래통합당 장성철 51세 남자 정치인 북제주군 애월면 출생이고요. 제주 곽금초 애월중 오현고 연세대 정액과 학사 지금 연세대끼리 붙었네요. 경희대 공공정책학 박사 제주농업경제학 박사 농박입니다. 어려워요. 농박 처음 나왔어요? 네. 양력은 제주경실련사무국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청 총무과 근무했었고요. 농업법인 제주펌플러스 대표이사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걸립니다. 우리 회사가 커졌다는 걸 느끼는 게 전국을 돌다 보니까 우리랑 관련이 있는 후보가 제가 조금 따겠습니다. 내 맘토먹지 마. 그거 말고는 할 게 없다고. 알았어. 나도 뭔 자진 앞세 하려고. 하세요.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위원장이었고요. 20대 국회의원 제주갑이었습니다. 국민의당으로 나왔고요. 7회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바른미래당으로 나왔습니다. 고민입니다. 깔까 말까 잠시 고민했고요. 선거 때마다 대세 노동자들의 구황작물. 그렇죠? 우리에게 마치 고구마나 감자와 같은. 그렇죠. 이거 없이는 못하죠. 푸르넥을 만드는 회사의 대표이사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푸르넥은 맛있지만 후보는 또 봐야겠죠? 제주도의 미래통합당. 우리가 깐다고 우리한테 납품되는 푸르넥의 질이 떨어진다. 그러면 보복하겠다. 난감하더라고요. 저도 이걸 괜히 발견한 제 눈을 뽑을까 하다가. 아니 근데 우리가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어. 떡하니 제주 팜플러스 대표이사 하고 나왔잖아. 2014년에 만들어진 스낵이더라고요. 제주도의 미래통합당 경선 후보들은 하나같이 더불어민주당 권력 독점 체제 타파가 최우선이라고 하네요. 육지에서는 문재인 타파 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타도 급이 달라졌습니다. 거기 도지서가 우리 당 여기 당 아닌데. 그런데도 이제 뭐 그런가 봐요. 경선 후보들이 선본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장면은 연출이 되었습니다. 불복이 없었어요. 경선 과정에서는 열린 우리당 가로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바른민주당으로 또 미래통합당으로 당적을 변경하는 철새 이력을 공격당했는데요. 2002년 제주시장 선거 이후 당적은 열린 우리당에 있었지만 2010년 공직에 갈 때는 당연히 당적을 정리했다. 아니 공직에 갈 때 탈당을 해야 되는 건 법이라서 그런 거잖아. 그랬는데 이게 무슨 철새냐고 굉장히 좀 신기하게 얘기해서 제가 이름을 졌습니다. 동거형 철새. 날기도 하지만 반려동물로도 쓰이는. SOC에 대한 의견은 굉장히 솔직한 편입니다. SOC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도민들에게 사업에 정당성을 호소하는 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인의 자세다라고 했는데요. 그래도 이 SOC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진 시대가 온 것 같긴 합니다. 통합당 후본데 저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역시 통합당 사람은 아니 사람. 정책성이 안 맞다. 제2공항에 대한 입장들을 계속 밝히라는 게 지역 언론의 질문인데요.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갈등 해소 진솔한 자세 이것이 해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해법인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당 후보 확인하시죠. 고 병수 55세 남자 탑동 365일 의원 의사 365일 365일 어쨌든 365일 의원 의사입니다. 제주 한림업생 제주 서초 제주중 제주 제1고 연대의대 제주도당위원장이며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 공동대표입니다. 한국 1차 보건의료학회 회장으로 우리나라의 1차 의료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서 오랫동안 의견을 냈습니다. 4.3 기념사업회의 대표쯤 된다면 아마도 손희상 선생이 본 적이 있겠네요. 그러네요. 4.3 관련 사업회 썼으니까. 저서는 온국민주치의제도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유별란이라는 주인공이 조용한 동네 병원에서 운영을 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주치의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2010년에 출판된 책으로 출판기념회용 저서는 아니고 인기가 많습니다. 2015년 네팔 대지진 때 의료지원을 다녀와서 쓴 글도 있네요. 그렇다면 사무엘석님과도 마주쳤을 가능성이 있어요. 당직자형 출마자라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주장한 메시지가 있고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지난 정책들이 모두 실패했다고 말하면서 정의당의 중앙공약인 버스공영제의 당위성을 제주도 특성에 맞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제2공항은 딱히 필요 없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에 더 부각된 문제죠. 제주도의 특수배송비 문제. 택배배송은 이제 사회보편서비스라고 강조합니다. 마을은 제주도의 특수배송지이지만 전국의 도서상간지역 전체를 포괄하여 특수배송지역의 배송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물류에 대한 공항선적비, 비행기 선적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게 되겠다는 이런 비테일이 아마 숨어 있을 텐데. 배를 포함해서요? 그 비슷한 얘기는 정의당은 오래전부터 했었고요. 저 에디터가 평해준 대로 정의당의 후보들이 결코 조용조용히 선거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민주당과 아주 오랜만에 후보 통합을 논의할 필요가 전혀 없는 선거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냥 시원하게 지금 전원다 완주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름은 365일 의원이라는 걸 보면 가정의학가인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일체허료에 대해서 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별일 다 생긴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선거에서 또 총 저희가 경험하는 별일은 당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중간에. 뭐 창당도 안 했네요. 너네 공화당 후보지만 알려주십시오. 자유공화당. 문 대탄. 81세 남자. 이름만 틀려. 어? 최고령입니다. 아닙니다. 현재까지. 현재까지는 최고령이지만. 네. 나중에 다른 지역구에서 제가 더 나이 많은 사람을 소개해드립니다. 알았어요. 정당인 서귀포 하모리 출생. 대전고 서울대 법대 졸업. 동아일보 기자였고 제주신문 상임 논설 위원이었지만 2015년 일반교통방해교사로 벌금 100만원. 방해교사요? 그럼 76세. 실기상 시위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길막하라고 부추겼나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좀 먼 곳에서 야 길막을 해. 그러니까요. 이랬다고. 뭐 예를 들어 아들과 같이 가다가 딸과 같이 가다가. 아 조수석에서? 어려운데? 그냥 일반교통방이면 뭔지 알겠는데. 일반교통방해 교사. 그런데 교사면은. 아 그 길드 마스터인데 던전을 막으라고 길동원한테 시켰나? 아 근데 그게 게임물 이용법이 아닌. 일반교통방해로. 상상력이 뛰어난 경찰이 입건했나 보네요. 34살이던 72년에 10월 유신이 있었습니다. 이때 언론검열에 항의하며 동아일보를 사직한 1호 기자였습니다. 아 그런 나이대군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공화당이잖아요. 이 모순을 짚은 제주지역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봤어요. 10월 유신은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결단이지만. 언론 자유가 없는 신문에는 있을 수 없었다. 우리가 이낙연 전 총리 같은 사람 보면서. 그 당시에 동아일보 해직 기자들은 다 저렸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자녀 5남매 중 3남매가 법조인인데. 자녀 5남매 중 4남매가 법조인입니다. 딸, 아들, 딸, 딸, 아들 이라는데. 셋째 따님이 02년 사법연수원 31기로 먼저 변호사가 되었고요. 둘째 아들과 넷째 딸은 사법고시 2차에서 막혀있다가 2005년에 동반 합격. 막내 아들도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로펌 차리면 되겠네. 그러게요. 가족 로펌. 법무법인 대탄. 법무법인 문으로 해야죠. 공약 중에는 제2공항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그러고요. 공군 탐색 구조부대를 신설하겠답니다. 지역 공약을 다 빼면 이 두 가지만 남아요. 공군 탐색 구조부대라. 이런 부대는 이미 제6탐색 구조 비행전대가 있습니다. 하나 더 만들자는 얘기인가 봅니다. 참여정부 당시에 지역 언론을 통해 정책 제안을 한 것이 있대요. 놀고 있는 임야에 대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높여서 보유세를 더 받아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임야가 많대요.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즈인지 내가 나에게 세금을 더 가져가라인지 아니면 공시지가를 올려서 팔고 싶은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둘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인가요? 네. 무소속 후보가 많은데요. 보죠. 나 잠깐 나갔다 와도 될 거 같은데. 다 상당수 민주당이 흘린 걸로 알고 있는데. 보죠. 박희수 58세 남자 정당인 제주 서초 제1중 제1고 제주대 법학과 제주 총학생회장. 제주 전체의 총학생회장은 아니고 제주 대 총학생회장이겠죠? 네. 1회 지선부터 민주당으로 제주 도의원의 재보궐 포함 6번 출마해서 4번 당선됐습니다. 처음 당선 때는 33세로 최연소 도의원이었습니다. 저보다 어리네요. 지난 지선에서는 도지사에 도전하라 했으나 컷오프 됐습니다. 그때는 수용을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에서 전략공천을 하자 반발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공천 탈락 승복은 두 번은 못할 짓이에요. 그렇죠. 최대 우리가 3번, 4번까지 하는 의원도 보긴 했는데. 공약은 제주도 개발특별법 개정,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겠다는 의지고 4.3특별법 개정, 그리고 악취금지법 제정입니다. 아 참, 국회의원 선거였죠? 네. 전국공약은 베리어프리 공약과 반려동물 공제조합, 반려동물 장례시설 공약이 있습니다. 제주도 제2공항은 반대하지만 항상 붙는 단서가 있습니다. 뭔데요? 공론화되어 주민들이 찬성한다면 소신을 접겠다는 입장. 좀 좋게 들리네요? 네. 아니, 그런데 보통 이런 후자만 얘기해요. 보통은 자기 태도를 안 말한다. 제주 2공항은 주민 투표로 결정해야 됩니다. 이러는데 나는 반대하지만 공론화는 해봅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게 이제 경북이나 경남 가서, 부산 가서 나오는 가덕도 신공항, 밀양 신공항이랑은 얘기가 다르군요. 무조건 오케이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군요, 정치인들이. 두 번째, 무소속 후보입니다. 김용철 53세 남자 공인회계사. 신창중 오현고 고려대 경영학과. 현재는 공인회계사 김용철 사무소의 대표입니다. 빡센 전과. 어, 좋아요. 2002년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공인회계사 법 위반 벌금 1,500. 회계 조작해줬나? 약간 그런 거더라고요. 제가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 너무 많아서 특정은 못하겠지만 어떤 공인회계사 명의로 회계 조작을 한 사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있고, 이 1,500이라는 벌금에는 너무 많은 판례가 있어서. 2011년에는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 100, 6.13 지방선거에서 원희룡 도지사 후보의 선거 연설원이었습니다. 본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재작년 도지사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탈당해서 현재는 무소속, 국회의원 선거 도전은 네 번째입니다. 공약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50% 인하, 간이과세자, 연매출, 상향, 그 외의 징역, 지역공약들이 많습니다. 징역공약만이 많으면. 징역. 지역공약이 많습니다. 보도자료를 약간 민들레 씨 날듯이 날리나 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조각조각 지역언론이 흩어져 있습니다. 가끔 이런 후보 있습니다. 아, 다 똑같은 것만 잘 나오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 네, 각자 다른 공약들이, 그리고 보통 그런 경우에는 지역언론 한 언론사에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여러 언론사의 다른 공약들이 흩어져 있더라고요. 아, 돈을 많이 못 쓴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어쩌다 줍줍하면 쓰는 기사 정도로. 네, 세 번째 무소속 후보입니다. 무소속. 임효준. 47세, 남자 무직. 부산 출생입니다. 경성대 의상학과, 경영학과 복수 전공했습니다. 전 제주메일 부국장이었고요. 현재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라고 밝힙니다. 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는 물론 뭐 저 위에 김영철 후보처럼 원희룡 도지사 후보 선거 연설원도 직업은 아닌데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도 직업은 아니죠. 원래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가 저희가 지금까지 내려오면서도 종종 있었어요. 특히 무소속에는 종종 보여요. 한두 번 속아서 이제는 그냥 넘어가는데 임효준 후보의 경우는 활동이 매우 활발합니다. 주로 인터뷰 및 현장 스케치 위주의 활동이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기사를 썼고 기사 목록만 봐도 카메라 하나 들고 제주도 여기저기를 오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말 그대로 프리랜서 기자네요. 제가 나쁘게 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고 싶은 게 등이가 좀 있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들 사이에서. 그렇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글 하나를 정말 쓰고 싶을 때 계정을 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규직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내세우는 공약은 탐나문화재입니다. 이 문화재를 열어서 거기서 성년식을 한다고 합니다. 성년식?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제주도 청년들의 성년식을 하고 이 문화재를 널리 널리 키워서 멀리는 다른 곳에서도 성년식을 하러 제주도에 오는 그림을 꿈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자기네 동네 축제에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걸로 시작을 한 다음에 잘 되면 잘 되면은 이제 스무사를 맞는 청년들이 모두 제주도로 오는 그러니까요. 그 청년들이 자기네 동네에서 그럼 재미가 없잖아 인마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할 말이 없어서 흥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성년식이 뭘 하는 건데요? 그냥 이렇게 캠파이어 하고 성년식 담배 핀다 박지윤 노래 틀고 술 그건 성인식이고요. 아 그건 성년식이 아니에요? 박지윤 씨는 그 노래 많이 싫어하신대요. 무슨 뭐 할 예를 하시다는 거 아니에요? 때가 어느 때인데 기억이 안 나서 캠파이어 하면서 다 같이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막 그게 이제 저 지금 몇 군데 지역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저의 그냥 예측일 따름인데요. 이번 공보를 만들면서 후보들이 SOC하고 지역축제 공약을 전면에 못 내세울 거예요. 저는 바보가 아니라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죠. 현 용식 54세 자영업 제주 출생 제주 서초 중앙중 상업고 제주대 법학 석사 대학원 총학생의 부회장이었습니다. 대학원 총학생의 부회장이었군요. 네. 대학원 법학과 학생의 회장은 처음 보는 경력입니다. 뭐 그러네요. 그 대학원 회장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대학원 총학생에도 우리 회비라고 해야 되나? 총학생 회비가 먼저 나와요. 그래요? 대학원에 가본 적이 없어서 대학원 총학생에도 활발한 것은 활발합니다. 네. 정가 없습니다. 공약은 배심원이 결정한 판결을 판사가 번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태로 국민 참여 재판을 보완한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중앙공약들이 덜어 나와요. 네. 무슨 후보들의 경우에도 그것만 골라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애써 고릅니다. 저희가. 네. 제주시 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을 제주 을과 서귀포의 챔피언들은 모두 도의원에서 올라와서 지난 총선을 통과한 초선의원들입니다. 둘 다 출마합니다. 제주 을의 지난 총선 후보가 5명이었어요. 그중에 3명이 이번 총선에도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51세 남자 서귀포생 홍산초 남원중 서귀포구 제주대 경영학과 동대학원 석사 제주대 총학생회장 출신 현 제주 4.3평화재단 이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시법 위반 89년 93년에 복권되었습니다. 19대까지 3선을 한 김우남 전 의원을 꺾은 현역 의원입니다. 20대 이정 추석률은 본회의 94.23% 농예수의 93.55% 대표벌이법안 81 수정과 원안가결 6건 7.4% 원안가결 2건은 모두 을랄랄랄라 개정안 수정가결 법안 가운데서는 종자 판매상이 종자의 취득 경로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수입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종자산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런 게 없었나봐요. 씨를 수입하는데 이제껏 독자적 법률 없이 경찰권을 행사하던 해경에 대한 별도 법률 오영훈 후보의 야심작인 해양경찰법안 원안 등이 있습니다. 이거 독특하더라고요. 이게 법안이 원안이 없었다니. 이제껏 제가 확인한 20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정치 후원금 모금 현황은 대다수가 국회의원 전체 평균의 20%를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의원들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평균이 왜 이러지 하고 궁금했던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은 다 후원금이 많아서 이는 오영훈 후보도 포함입니다. 평균 20%를 밑돌고 있는 의원들은 어디 있는가 언젠간 알 수 있겠죠. 며칠 안 남았습니다. 통합당 후보 보실까요? 미래통합당 부상일 48세 남자 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북제주군 구자면 출생 제주광양초 제1중고 서울대 해양학학사 서울대 대학원 법학학사 부고를 다닌 거예요. 대학교를 제40일의 사실을 합격하고 청주 제주 의정부 검사를 지내고요. 제주대학교 교수 법무범인 정률 변호사 CK인베스트먼트 감사합니다. 투자 전문사더라고요. 선거는 18, 19대 제주울 국회의원에 한나라당으로 출마했다가 낙선 그리고 두 번 낙선을 했고요. 죄송합니다.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렇게 되는 거죠. 부상일 코로나 손씻기 체조 동영상이 조회수가 꽤 됩니다. 조금 볼게요. 그리고 석고대제 사진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손씻기 체조라고요? 네. 손씻기 이렇게 인도처럼 하는 게 있어요. 인도가 요새 손을 씻는 체조인가요? 손을 씻기 전에 하는 체조인가요? 손 씻는 체조예요. 근데 인도처럼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인도에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손씻기 홍보를 하려고 경찰들이 손씻기 댄스 UCC를 제작해서 엄청 많이 버티는데 그래요? 이게 좀 코믹하고 재밌어요. 석고대제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짤을 돌아다니잖아요. 크리슈나 신이 손 씻는 대박 바쁘죠? 손이 엄청 없네요. 그동안 저의 어리석음으로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더 늦기 전에 석고대제로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대체 무슨 큰 죄가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좋은 전략은 아닌 거죠. 괜히 찾아보게 되잖아요. 과거를 캐게 돼서. 2012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 예비 후보였는데요. 부인과 자원봉사자가 금품 살포로 하다가 딱 걸렸습니다. 식당에서 자원봉사자 17명에 각 10만 원씩 총 170만 원을 줬고요. 그리고 85만 원씩 밥을 쐈고요. 그래서 선거 사무원 한 명이 구속된 사건입니다. 그게 10만 원 가지고 그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두 가지 가치관이 공존합니다. 10만 원 가지고 그러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들이 돈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원내정당 후보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미 본인도 캠프도 교육을 몇 번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모르고 이랬다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농촌에서는 뭣 모르고 받으셨다가 몇 배를 또 벌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 마을이 다들 진짜 통곡에 휩싸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10만 원 받았는데 이게 거의 몇 배 내야 되잖아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저는 후보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래서 그 당시에 새누리다 무공천 사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뺏기죠. 민주당에. 당시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참패를 했고 여전히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번에 공천을 받았네요. 근데도 3대1을 뚫고 올라왔어요. 학구대지가 통했다. 그랜저리. 4.3에 대해서 특히 애정과 관심이 많은 후보입니다. 미래통합당가 4.3 좀 독특하죠. 대학에 가서 이제는 말함수다. 저도 읽었었는데요. 그 4.3을 처음 알게 됐대요. 그래서 제주 출신으로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97년 법대로 진로를 바꿨을 때 당시 제주 출신 변호사들을 찾아다니면서 4.3 특별법 초안을 만들어보자고 했는데 대부분 거절당했고 그래서 그때 정치에 대한 열망을 키웠다라고 스토리라인은 짰습니다. 4.3과 진정성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네. 알았어요. 4.3과 미래통합당.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시잖아요. 제주도에서 부시라면 궨당의 중심인데 그렇다면 4.3에 대해서 더더욱 충격을 받을 수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믿음이 안 가요. 부시고 48살 70년대 초반생의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 그렇게 늦게 이걸 알았다? 그러니까 그런데 대학에 가서 4.3을 처음 알게 되는 거는 조금 신기하네요. 그거에 대한 해명은 집에서 이거에 대해서 절대로 얘기해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제주도 가면 4월에 제사가 엄청 많거든요. 제주도 사람 제산날은 다 똑같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심 혹은 의문을 가져볼 필요는 있었는데 그냥 또 하나 이렇게 제가 쉴드를 해 주자면 공대생이었습니다. 원래는 공대생이었습니다. 쉴드에는 굉장히 재능이 없으신 것 같아요. 원래는 공대생이었습니다.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은 추진하는 쪽의 입장이지만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경제사회적 보상을 해야 한다는 약간 제주도형 황의정승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주스마트 해양경제도시 조성 말할 필요 없겠죠?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민생당 후보 보시죠. 박선호 65세 남자 학력 미기재 2년 전엔 무학으로 적어서 냈습니다. 직업은 건설업이라는데 2년 전엔 원 바이오닉스 선호코리아 대표라고 적어서 냈습니다. 이 회사의 정보는 없고 사명은 아무리 봐도 바이오 산업회사로 보이지만 만약 이게 건설업체라면 다른 경력과 연결이 됩니다. 현 제주 완도 간 해저터널 추진위원회 위원장 건설업체면? 해저터널 얘기기를 제가 지난 지선 대선에서 잠깐 했습니다. 그때는 한중 혹은 한일 해저터널이었죠? 제주와 전남을 잇는 해저터널은 그보다는 훨씬 현실 영역에 가까운 통원입니다. 그럼요. 이게 제주도 여론에게 있어서는 약간의 양가적인 감정을 갖게 하는 대상이에요. 왜죠? 일단 터널을 만들면 악천후에도 교통이 가능해요. 굉장히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전남도가 여기에 상당히 관심을 둡니다. 박준영, 인하견 지사 두 사람이 이 카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대형 토건의 효과에 더해서 무한 공항을 살릴 수 있거든요. 악천후 때문에 제주공항을 못 쓴다? 그러면 비행기들을 무한 공항으로 돌린 다음에 철도로 가라가 가능하니까요. 왜냐하면 지금도 무한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점은 손님이 없다 하거든요. 아우 쾌적해. 쾌적 터널을 판 다음에 거기 철도가 다니는 거군요. 저는 차가 다니는 줄 알고 운전 되게 지루하기도 하고. 둘 다 놓을 수 있어요. 그렇죠. 둘 다 가능하죠. 일본에도 있잖아요. 하지만 제주도 입장에서는요. 꼭 그런 장점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건 장점이 아니라 제주공항의 해계모니를 일부 무한 공항이 넘겨준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섬은 길을 뚫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이런 양가적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서울에서 제주도로 온 사람이 서울에서 무한으로 가니까. 교통이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라고 말하는데 막상 지상로를 뚫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건데라고 걱정하죠. 물론 뚫으면 제주도만의 물가도 사라질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제주도 렌터카도 많이 무한 쪽 렌터카로 넘어가겠네요. 그것도 바뀌겠죠. 하지만 동시에 선박 운송 시장도 죽어버리겠죠. 시공 과정의 환경 파괴는 덤일 것이고요. 그래서 제주도 여론은 좀 나뉘어 있는데 부정적인 쪽이 많습니다. 가뜩이나 관광객이 폭주하는데. 그리고 제2공항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반대합니다. 즉 제주도 여론은 해저터널을 그냥 지지하는 편은 아닙니다. 박선호 후보는 이를 뒤집고 싶어서 2년 전 지선부도 출마 중입니다. 그럼 왜? 그는 건설업자입니다. 2년 전 당시 재산은 3,800만 원. 병역은 복무 안 함이라고 적어냈어요. 복무를 안 했대요. 아 나 그냥 싫어서 안 함. 그러니까요. 병무청에서 찾아오자 싫어. 안 해. 병무청이 뿅만 한 거야. 와 이런 사람이. 넌 징집 안 하겠다. 그리고 전과가 5건입니다. 전과 굿. 99년 교통수고 처리로 200만 원. 02년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0. 이거 처음 나온 범죄. 복사해서 뿌렸다 이거. 유 크라임. 2005년 청소년 보호법 위반 100. 청소년도 보호하지 않았어. 야동을 복사해서 비디오를 뿌렸다. 아니요. 그럼 음란물 어쩌고에 대한 법률 위반이에요. 07년과 08년에 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500씩. 그러면 비디오를 복사해서 게임을. 아마도 이거라면 바다이야기. 네. 바다이야기인데요. 또 다른 생각으로는 바다이야기가 04년부터 06년이었거든요. 네. 묘하게 피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바다이야기일 가능성도 있고 다른 가능성은 무등록 성인용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가끔 청소년을 들였다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면 왜 이렇게 돈이 없어요? 그런 사업을 했으면 돈이라도 말아야지. 그리고 그런 것 치고는 벌금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소소하네요. 네. 바다이야기였으면 좀 적죠. 진짜로 이렇게 게임 복사해서 뿌린 건지. 설마 와레즈 사이트였겠습니까? 됐나요? 네. 민중당 후보입니다. 강은주 50세 여자 제주여고 제주대 통신공학과 졸업을 했고 현재 도당위원장입니다. 공약은 제주 4.3 사건을 항쟁으로 명명 외에는 거의 중앙공약입니다. 민중당 중앙공약이란 뜻입니다. 제주 2공항은 반대이고요. 제주도 내의 군사기지도 반대입니다. 당연합니다. 끝. 네. 진짜 좋다. 그렇고요. 뭐. 없는데 뭐. 우리가 마치 전국을 돌다가 보통 하나쯤 만날 수 있는 케이프타운과 같은 후보죠. 한나라당 후보 나왔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한나라당이라는 당명 뒤에는 언제나 이 사람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차주홍. 이걸 다 기억하는 시사 프로 진행자가 어딨냐. 저기 있네. 62세 남자 운수업자인데 지난 총선 때의 기록으로는 대명교통과 유일교통의 대표이사입니다. 택시 회사인 것으로 알아요. 아하. 신촌초 조천중 제주제일고 부설방통고 제주대 경석. 지난 총선에 이어 아직도 한나라당 부총재입니다. 네. 해군 일병 소집해지에 장차남 병장 만기. 지난 총선 때 재산은 1억 1,670만 원인데 지역 운수회사 어느 직원 적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없어요. 지난 총선 전에 새누리당에서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깁니다. 시간을 거꾸로 달린다. 당적 바뀐 것만 해도 웃겨. 당적계의 벤자민 버튼이 났어요. 시간을 거스른 것은 아니고요. 소의 꼬리보다 닭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이거 거의 응답하라. 1994. 근데 왜. 팩트 퓨처 보면 과거로 가면 뭔가 꼬이잖아요.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서 뭔가 꼬여가지고 한나라당인데 빨간색이에요. 그렇습니다. 소의 꼬리보다는 닭의 머리다. 그래서 이적 후 한나라당의 부총재가 됩니다. 소꼬리는 꼬리곰탕이라도 끓여먹지. 그리고 전과 칠범이 형. 내가 지옥에 온 것 같은 전과. 한국에서는 닭의 머리가 잘 안 팔려요. 그럴까요? 전과 칠범 아주. 95, 96년에 노동조합법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이 둘을 세트로 위반해서 벌금 500, 200. 이분이 택시회사 사장님이라고 했죠? 네. 한타 하나 파셨네요. 2000년에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벌금 300을 맞았습니다. 사실 90년대면요. 노조 못 살게 군다고 벌받기 쉽지 않았던 시사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측. 웬만해서는. 뒤로 더 가봐서 봐야 되겠습니다. 2005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이건 그린벨트 아니면 도로를 어떻게 한 것 같은데. 노조뿐 아니라 국토도 못 살게 굴었어요. 벌금 200을 맞았고요. 2006년에 또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벌금 200만. 차중 후보는 자신의 이력을 막노동하다 학원 강사를 거쳐 휴업 중인 택시회사를 인수했는데. 그 과정에서 노사 갈증이 있었다고 설명하니까 이때 일인 것 같습니다. 무서운 건 그때 잘 타협했다고 말하는 후보입니다. 깔끔하게 그냥 탄압하고 벌금. 그리고 공치를 내는 주거침입과 절도로 벌금 200만원. 이거는 제가 다시 지금 이 제주의를 벗어나면 다시 못 볼 죄목 같아서 잠시 그 기 쳐다보았습니다. 주거침입 절도? 20대 소명서에 이게 있었는데 본인의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 들어간 것이고 요즘 법원에서도 무죄로 선고를 하고 있으니까 요즘 법원에 재심 청구할 거라고 적었거든요. 그게 무슨 소명? 옹박이야 옹박? 전 부인 집을 들어갔나? 아니면 그런가? 별거 중에 들어갔나? 그러면서 금상 같은 거 내 코끼리내로 아이로서 들어간 거야. 뭐야? 자기 물건 가지러 갔다는 거는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10년 뒤에 재심 청구를 하겠다고 소명서에 적었는데 아직까지 정가 기록이 있는 걸 보면 잘 안 된 거죠. 13년이 지났어요. 여기까지는 지난 총선에도 있던 정과입니다. 하지만 그새 새로운 정과 하나를 추가해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정과! 이건 뭡니까? 2018년에 성폭력특례법 구체적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때려맞았습니다. 한국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솜방망이인지에 대해서 요즘 언론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뭘 얼마나 했길래 통신매체 이용 음란으로 실형이 나오는가? 포르노를 공유했거나 몰카를 찍었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자기 몸캠을 올렸을 겁니다. 엠범방 가 있는 거 아니야? 아무튼 저겁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하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가벼운 처벌을 받을 범죄는 아니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런 처벌이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공약으로 가겠습니다. 공약도 있어? 정과에 너무 즐거워하느라. 공약 중에 근로소득세법 개정이 있습니다. 대출이자와 생활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만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생각입니다. 제주 목포관 해저톤은 얘기가 있습니다. 안도 뚫고 찢고. 민생당 박선호 후보의 경쟁자입니다. 그러네요. 해저톤을 만들면 제2공항은 거의 무의미해지죠. 제2공항은 조기발주 공약을 했습니다. 아. 아주 공격적인 토건이네요. 자기 공약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후보 등록이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선거법 공천에 대해 버블 개정 이라는 공약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하나 기초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나를 공천해 주지 않더라 인데. 반면 잘 이해가 가는 공약이 있습니다. 남북 통일. 이번에도 있네요. 제가 까먹고 있었습니다. 한나라당이죠. 이런 내용입니다. 남북 통일을 하면. 몽골도 가고 그래야 돼요. 국방비 50조가. 맞아. 노인복지에 의식주가 무상으로 지상낙원이요. 이런 내용입니다. 기원전부터 지금. 해전 변화라고 제2공항을 같이 추진했던 게 언론사에서 고정 질문이 있더라고요. 제주도의 적정 인구와 관광객의 규모를 후보마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 성함이 뭐야. 차주 후보. 차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적정 인구 150만 명에 관광객 5천만 명이라고 했거든요. 말도 안 되죠. 그럼 터널하고 공항 둘 다 필요하죠. 그럼요. 그런데 문제는 5천만 명이 그 안에 들어가느냐인데. 제주도 터져요. 터져. 깜짝 놀랐습니다. 아 5천만. 그럼 그쪽 계산에는 둘 다 하는 게 맞죠. 일단 전 국민을 다 넣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혹은 제주시의 공항을 두 개 더 만들거나. 해저 터널도 한 서너 개 더 뚫고. 아니 5천만 명이면 제주도를 두 개 더 만들어야죠. 제주도에 가서 다 서 있어야 돼요. 못 넣어. 서 있어야 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제주도를 꽃꽂이 하듯 관광객에 집어넣을 후보를 만나보셨습니다. 와 이게 참 두 번은 못할 일이다 라고 제가 2014년 6월에 말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다섯 번째 하고 있잖아요. 이름을 외우는 후보 중에 한나도 뭐가 생기다니. 참네. 저 그래요. 제주시 후보들 보셨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XSFM입니다. 이봐 이봐.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고. 그냥 남들 쓰는 대로 암 꺼놨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할 줄은... 진짜야. 그런 게 있는 줄 나름 몰랐다고.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나한테 이별의 통보를 하는 거야. 가지마. 이제부터 잘할게. 남은 거라도 지켜야지. 정말이죠. 이젠 내 머리카락 지킬 수 있는 거죠. 구스베리 추출물로 모근을 더 건강하게. 자연 유래 성분으로 자극 없는 세정력. 뛰어난 보습 효과와 영양 공급까지. 빅 그린. 이젠 탈모 샴푸도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분리수거가 쉬운 포장. 자연을 원래대로. 온도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입니다. 느낌표. 책책책을 읽읍시다. 에 고정패널로 얻은 인기를 표로 환산하여 3선을 했던 김재윤 전 의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립학교 이사장에게 법을 바꿔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을 때려 맞았고 재작년에 형기 다 채우고 출소했습니다. 와 4년 만당 살았어요? 네. 이 사람의 시대가 끝나고 도의회 팜에서 올라왔던 현역 의원이 재선에 도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52세 남자 서귀포초 서귀포중 서귀포고 제주대 원예과 혹시 그 학교가 같은 캠퍼스면 참 힘들었겠습니다. 서귀포 초중고를 나오면서 제가 아는 분 중에 그 36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회 3년도 지겨운데. 제주도 원예과 전 제주대 총학생회장 제주대 정예과 석사수료 3선의 도의원 초선의 국회의원 공직선거 4전 전승. 전과는 집시폭과 관련한 것이 92년에 있고 3연 복권됐습니다. 20대 국회 출석부 본회의 98.08% 상임위 산자위 예결특위 윤리위 100% FM입니다. 대표발의법안 96개 중 가결 9건 9.37%. 신용보증재단이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객들이 증명서를 별도로 여러 장 떼러 다녀와야 되지 않도록 만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농촌지능청장이 지역특화장목의 연구개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지역특화장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안. 공공기관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조항을 노력에서 의무로 물건에서 물건 용역 및 공사로 변화시킨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안 등이 가결되었고. 대한방향 폐기 중에는 건설 현장의 탈진, 열사병 등을 막기 위한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게 이제 저희 사무실 앞에 커다란 공사를 하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볼 수 있는데 20대 동안 바뀐 법안들의 적용이 그 공사 현장에서 보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알아봤어요. 궁금해서. 두 명 이상 고용된 국적의 노동자들의 언어를 다 적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몇 시간에 한 번 휴식에 대한 수칙을 잘 보이는데 써놔야 되고 이런 변화들이 보여요. 아직도 법을 개정할 여지들이 있다는 거죠.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큰 병원에 멀리 가야 검진할 수 있는 부인병 등의 검진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킨 여성농업인 육성법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이 9건이면 굉장한 성적이네요. 입법노동자로서는 FM 입법노동의 기준으로 볼 때 20대 국회의원들 중 최고 수준입니다. 이 사람을 뛰어넘는 평가를 할 수 있는 후보가 남은 지역에서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통합당 후보 보시죠. 강경필 56세 남자 검사 출신 변호사 서귀포 중문 출생입니다. 제주 중문초 중문중 제1고 서울대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첫 출마 경력입니다. 올해 이번이 제27회 사법고시 합격을 하고요. 여기저기 차장검사 검사장을 했고 최후에는 대검찰청 공판 송무부장이었습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법률고문 제주상공회의소 법률자문위원 소신 있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3다 정치로 제주도민과 서귀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데요. 대체 왜 3다인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 번쯤 갖다 붙일 만한 단어군요. 끝이 다 다짜로 끝나던가요. 그렇죠? 소신이 많고 미래의 비전이 많고 문제도 많다인가요? 맞아요. 그래서 하여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인데요. 국교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직전인 현 시점에서 사업시행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을 벌이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냐면서 다만 제2공항 건설로 터전을 잃는 주민들에게는 명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마나한 입장이 저는 이런 걸 입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상은 하나도 필요 없다. 이게 의견에 더 가깝다. 중앙급의 공약으로는 현행 간이 과세자 적용 기준 금액이 1999년에 정해진 이후에 지금 우리가 지금 한 10번 보고 있는데 올라가겠네요. 이것도 한 3번, 4번 나왔네요.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넘도록 동결 현태이니까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과세 기준 금액의 현실화 정도가 좀 중앙계획 공약이고요. 제주형 폴리텍 대학을 설립하겠다라는 것이 지역 공약인데요. 이미 폴리텍 대학이 제주도에 있습니다만 제주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군요. 여기에 서귀포 캠퍼스를 만든다는 거죠. 기존의 학과와 더불어 관광, 골프, 레저, 식품, 요리, 의료휴왕, 말산업 등을 보탠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제주도라고 생각하지만 제주도가 굉장히 큰 지역이잖아요. 제주도 사람들 되게 싫어하는 게 당연히 다 가봤지라고 묻는 거래요. 안 가본 데 많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겠더라고요. 그리고 제주도 사람들 되게 싫어하는 게 너희 소풍 어디 가 이거거든요. 갈 데 많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제주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서귀포 캠퍼스 처음에는 뭐야? 이렇게 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무소속 후보입니다. 무소속 임형문 58세 남자 농업 제주도 행정학과 전 제주도 연합청년회장 한국농협경영인 서귀포시 남원읍 회장 정가 없습니다. 2009년에 위미 2위 이장이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장? 한농현 회장 정도면 여기가 그래도 적어도 중대농 아 그래요? 한국농협경영인의 지역회장 꽤 큰 그걸 한농현이라고 하나요? 네. 한농현. 네. 중요해 보여가지고 적었습니다. 저도. 모르지만 중요해 보이잖아요. 주로 축산, 원예, 화해, 특수 특용작물 이래서 조금 굉장히 사이즈 큰 농민들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장도 하는군요. 20대 총선에서도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가 사퇴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도당 부위원장이었는데요. 보수통합신당에 참여하지 않고 탈당해서 무소속이 되었습니다. 무소속에 소속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공약은 없습니다. 뭐 이거는 후보한테 진심을 물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만은 보수통합정당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주도를 보셨고요. 이렇게 저희들은 월요일을 보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경상남도로 다시 인사를 드리는 게 맞죠? 경남이죠? 딴 것보다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공약의 색채가 달라야 할 선거입니다. 뭘 큰 걸 짓겠다. 또 뭐 있죠? 큰 거 짓겠다 말고? 돈 갖고 온다. 보통 큰 거 짓겠다. 짓겠다. 뚫는다. 해적촌을 뚫는다. 연장. 연장. 조기 착공. 착공. 머리를 많이 쓰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왜냐하면 4월이 돼가고 됐고 후보 등록은 끝났고 공보를 만들 시점 이제 후보 캠프들이 머리 굴려야 할 마지막 타이밍이거든요. 지금이. 공보 어떻게 나올지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사실 드리면 안 되는 말씀인데 육관자로서는 좋은 일인데 방송 준비를 하면서 왜 이렇게 사실 멀쩡해?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삶의 질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특히 정주에 있는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대중교통도 전국에서 최악이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린이 청소년, 어린이 청소년들 소아 비만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 비율도 제일 높아요. 아, 정말요?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먹는 것들이 결국은 치킨이니까 그러면 떠난 자리에 또 그걸 소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치킨집도 제일 많고 편의점도 되게 많은 편. 그리고 그러니까 도보 걷는 비율도 되게 떨어지거든요. 아무래도 대중 다 이렇게 렌트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제주도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지 이렇게 터널 뚫고 이런 거는 실제로 또 다시 한 번 외지를 향한 거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건 비판하고 싶더라고요. 교통으로는 약간 좀 미국 시골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비교적 차량 이용률이 상당히 높고. 저희도 신기한 게 그리고 그 버스 퀵이 있더라고요. 버스에 이렇게 열리면 할머니가 부더니 보자기에 싼 거를 이렇게 올려놓고 저기 정류장에서 누가 받아갈 거라고 기사님이 옆에다 놔요. 그러면 기사님이 국물 있는 거 안 돼요. 그랬는데 아휴 안 흘러 국물 없어 이러고 노셨는데 국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기사님이 계속 짜증내다가 그 정류장 가니까 다른 할머니가 오셔서 그걸 들고 내리시더라고요. 난개발로 갈등도 너무 많고. 그리고 에디터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팀 중에 상당수가 총선이 처음이다 보니까 총선에까지 멀쩡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오면 우리만 좋아요. 경상남도에서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명 노동자 물러갑니다. 든든하수고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